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니 여기 앉자 어 여기 앉자 여기 앉자 근데 뒤에 사람이 보여주라니 그러니까 그냥 여기 깔자 그냥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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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만대로 하고 아니야 이거야 아 추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네 저는 이거 카메라를 바꿔야겠다 제 다리나 보네요 야 그거 내 멧돌이 아니야? 네 아 저거 털면 돼지 털면 돼지 설마 죽겠지 아 나 지금 치맛 벗을게요 이거 지금 여기서 벗으면 좀 뭔가 벗다 벗다 여기도 아 아 아 아 아 아 찌개가 쟤다 아빠 어 6K 면 돼지 모래랑 같이 먹겠다 근데 너무 야하다 근데 그거 자모다 얘가 아 아니 미안하지만 넌 여기가 보이고 있어 봐봐요 아니 이것도 상관없지 내 등어린데 일단은 우리 고통 쏟았다 흙이 없어요? 귀여운다 멕치만 있어 안 먹었어 귀여운다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네 이거 협찬받은거야 이거 협찬받은거야 일단은 시킵시다 내 내 폰 없어졌어 핸드폰 없어졌어? 나 없어졌어 비와 언니 내 핸드폰 나 진짜 없어 나 진짜 몰라 내 핸드폰 일어나봐 진짜 없어 나 몰라 나 진짜 몰라 진짜 모르는다니까 아니 이거 선지해 내 핸드폰 어떡해 이걸로 시키자 야 그냥 여기 놔두면 되지 그냥 모래바닥에 너 진짜 한 번 더 한 번 더 일어나면 한 번 더 한 번 더 어딜 집단하는 거 다 못해봅시다 이거 혹시 실제 있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다고 너무 웃긴다 한번 물어볼게 그거 찍으면 안되겠지? 그거 찍으면 안되겠다 찍으면 안되겠다 안된대 안된다고? 저기 이렇게 해놓고 저기 여기 안에 해놓고 몸만 찍으면 안돼요? 몸만 찍으면 안돼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당장 갈게요 아 이거 이거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해놨어 아 이거 찍으면 안되 아 미쳐 얼굴 얼굴 안나오겠어요 남자에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저렇게 모래찜찜한다 이걸 보여드린건데 근데 부산사람들 잘생겼네 노연같은데 왜 부산사람들 잘생긴사람만해 무슨 치킨 먹을래요? 무슨 치킨 먹을래요? 아 네네치킨 그 부산에서만 있는 치킨이 있어? 아 네네 뭔데? 없어요 파라솔인데 어떻게 다 들어가지? 아냐 파라솔 파라솔 이거 아닌데 이거 시킬 때 어떻게 시켜야 되요? 파라솔 몇번이라고 해야 돼요? 파라솔 몇번이라고 해야 돼요? 그린 시킨 아니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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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다른사람꺼 아니에요? 아 맥주문 맥주문 네 너희 카드 결제돼요? 네 네 아 아니 아니 저희 저희 대자이체해도 되고 카드 결제 좀 만들어져요 카드 결제 좀 만들어져요 아 네? 계좌이체해도 되고 이거 돼? 괜찮아? 아니 아니 근데 사람들이 지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회사에서 지령이 안 떨어졌어 아니 회사에서 카드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영수증 처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다른 거 다른 거 네 죄송합니다 마음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혹시 촬영하시는 거 아프리카예요? 네 네 DJ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양팡이라고요 양팡이요? 네 그럼 저희 찍은 거 좋아하면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다시 올리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누릴게요 이제 아 네 혹시 페이지 아니 페이스북에 양은지 검색하셔서 네 네 이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네 한번 보실래요? 네 아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실물 진짜 이쁘세요 실물 최고 여기 유입동 언니라고 일본인이 네 금방 와요 금방 와요 금방 와요 아 다시 와 아 나한테 관심 없네 나한테 관심 없어 나한테 관심 없어요 나한테 관심 없어요 아 이거 좀 올라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꺼지래요 아 예 꺼지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누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팡 맞지 양팡 네 알겠습니다 유입병도 있어요 유입병 양팡 그거 모르세요? 무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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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됐어요 치킨 사줄게 내가 치킨 사줄게 내가 누가 산다고? 아니야 내가 사줄게 아 내가 사줄게 그렇게 기분도요? 아 기분도 도는데 다 콘텐츠 같이 해줘야 돼 아니 괜찮아 내가 사줄게 아니 콘텐츠 같이 해야돼 아니 KTS 사라고 그러니까 아 그래 KTS 사면은 언니 콘텐츠 같애요 좀 치킨 먹고 가자 아 근데 콘텐츠가 뭔지 치면 뭔지 알려주면 안 돼 그냥 야당한 건데 지금 내용을 좀 알려주면 오늘 축제하거든요 어디서? 비단에서 비단에서 비단에서? 어 그래서 근데 비단 온다 그러니까 왜 치킨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또 가? 치킨을 그치 위험하지 땅땅치킨 먹어 봤어요 땅땅치킨 먹을래요 3번째 4번째치 4번째치 땅땅치킨 어 땅땅치킨 땅땅치킨 3번째치 먹자 응 전화할게요 땅땅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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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땅땅치킨 하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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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파라솔인데 바닷가 파라솔인데 배달 되시나요? 응 네네네 네네네 괜찮아요 2,000원이요? 네 괜찮아요 네 2,000원이요 네네네네 네네네네 우와 진짜 네 아 애들이 똑같은 벤치 있는데 야 완전 야 외국인들은 삼각 벤치 입고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뿌네 우와 원래 그렇게 안 입어? 사람들 뭐가요? 삼각 벤치야? 응 어 약간 부담스러웠다 치켰어? 안 치켰는데 다시 전화준대요 파라솔 배달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응 어머 뒤에 뭐냐고 하는데 아까 그 치킨 먹을걸 그냥 그러니까 맞지 근데 괜히 이게 호경이 아니고 또 오는 시간까지 하면은 그냥 그 이모님이 준 게 그냥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뭐야 치킨 파리 아니야? 맞아요 그치? 네 뒤에 왜요? 아 아 아 아 오 아 아 나 미쳐버리겠어 아 나 미쳐버리겠어 어 어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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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니야 아 아 왜 아니 언니 맞을 수도 있어? 왜 두 번째 가면 여쭈야돼 어우 짜워라 왜요? 키에 뭔가 있다는데 욕하지마 서 섹시 선생님 하지마 진짜 진짜 아까 그분들이에요 아까 양팡 물어본 사람들 언니가 먹었던 거 빨았어 네? 근데 한번 그 비상에 왔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듯이 아니야 들어갔다 오세요 나 혼자서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갔다 오세요 아니 들어가자 아 그래 그래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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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놔두고 가도 돼 아 나 진짜 바다 싫은데 나 바다 싫어하는데 나 바다 싫어하는데 진짜 핸드폰 조심해 핸드폰 조심해 이거 담가도 되는 거예요? 방수 되잖아요 아니 안돼 된다고? 어? 응 아하하 아하 너무 싸워 아하 안녕 언제까지 들어가자 어? 아니 옷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건가 어 전화 왔다 지금 맞게 아 잠시만 네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힘들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역이에요 이거 미역 미역이에요 아아 아 밤블리님께서 감사합니다 아 미역이야 아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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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어? 다시 빠져들어 다시 빠져들어 다시 빠져들어 언니 여기 쓰레기밖에 없어 나가자 아니 진짜 쓰레기밖에 없어 와 많이 터졌네 사람들이 여기다 쓰레기밖에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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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근데 여기 씻는 데 있어? 네 씻는 데 샤워다 아 진짜? 네 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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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넌 어떻게 어리운다 아 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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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러시아 다시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어, 러시아 한국어, 러시아 아, 러시아 한국어, 러시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러시아 근데... 한국어, 러시아 어떻게 말해? 그게 내가 들어간 뺏어 어차피 언니한테 쓰면 되겠다 아니, 아까 이거 쓰면 되죠 그냥 쓰자진 거 닦았는데 닦았어요? 닦았어요 닦았어요 냄새 나 잡칩집 하자 그거 그냥 대기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를 봐도 그랬는데 왜 내 다리털? 이거 처럼 있는 거 아니야? 왜 다리털을 그냥 보는데 다리털을 왜 보여주냐고 해요. 아 이걸 왜 보여주냐고 이거를 대놓고 오늘 다리털이 쓸 수도 있지. 원래 털인 거다. 다리털을 왜 보여주냐고 해요. 아 됐어요 진짜. 정유하고 싶어. 어 진짜 됐어요. 뭘 보여줘. 미쳤나 진짜. 보여달라고? 네. 어 남의 다리털을 왜 이뤄설 수 있어. 근데 남의 다리털을 왜 이뤄설 수 있어. 아 남의 다리털을 왜 이뤄설 수 있어. 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 난 다리털 깎는 거 싫은데. 진짜로? 응. 아 다리털 깎으면 더 심하게 산단 말이야. 그거 주석이라고 그러니까. 아 내 검은색 이거 그거예요. 속까지 속까지. 파츠 진짜. 나 진짜 무서운데. 지금 너무 배겠는데. 나 너무 야한데. 괜찮아. 태연 배입니까? 아 가야 있잖아. 가야 있잖아 고마워. 잠깐만 재망 안 해봐. 나쁘다 놈은 섹시해서 좀 미안해요. 섹시한 거는 의리 잘못이 아니고. 아 앞머리 진짜 지파먹으면 지금.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못매다 놈 같아 진짜. 진짜 못매다 놈 같아 진짜. 오빠 왜야? 아! 춥지마. 진짜 다른 거 같아. 언니 그 안에 팬티 아니에요? 팬티야. 저쪽 사람들 언니 팬티 숱다고. 어 다 말아서 그래. 아 외국인도 이상하게 잘 모르고 있어. 아 비 오네. 비가 좀 뜨는데. 아 비 오네. 아 비 오네. 지금 친해지기 위해서. 지금 하자 지금. 왜요? 질문 같은 거. 아 나는 질문.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응. 아까 전에 일본 같이 안 가준다는 말. 아 만약에 그거 누주면. 그렇게 말했잖아. 지금 단자 안 오면 이렇게 했는데 왔잖아. 네. 아 진짜. 진짜 귀엽잖아. 그래요? 근데 너가 혼자 가는 게 더 재미있걸 사람들이. 나는 일본어. 길 잘하잖아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같이 가주면은 의미가 없어. 네. 너 혼자서. 헤매고 미야되는 게 사람들을 보고 싶을 텐데. 내가 같이 가주면은 내가 그냥 인간 너비잖아. 재미가 없어. 재밌지. 휴가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아. 일본에서 만나서. 일본에서 헤어지면 돼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어. 아 이거 해주면 안 돼? 뭐 무릎 빼게요? 어. 반대로 해줄까? 어가? 해줄게요. 여보 pedals. 응. 한 번 드릴게요. 해주세요. 어 wifi. 네네 치킨이요 네 그게 어딨어요? 치킨까지 해봐야 돼요 저가요 혹시 시스타 호텔이요 아쿠아리움 쪽에 계시나요? 아니요 시클라우드 시클라우드 쪽 아닌데 저쪽에 그 노보텔이요 노보텔 아 노보텔이세요? 아 그러면 그쪽으로 지금 나갈게요 네 언니 노보텔 지금 가지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나 혼자 갔다 올까? 빨리 갔다 와 내가 혼자 갔다 올게 아니야 가져가세요 이걸 가지고 갔다 오라고? 언니 혼자 이걸 갖다 놔두고 내가 빨리 갔다 올게 그러면 10초 내내 30초 내내 돈 주세요 먼저 돈 내고 내가 아침 이따가 줄게 카드 결제 안하고 현금을 해가지고 내가 현금을 해가지고 현금이 진짜 없어요?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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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만두 2만원 일단 주세요 다른 거 가져올게요 3만원 3만원 4만원 아니 왜 자꾸 도다보는데? I'm sorry erotic for you what? I'm sorry erotic for you I'm sorry erotic for you sexy for you? Can you speak korean? no Can you speak japanese? no no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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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oh this is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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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 eh watch your movie africa tv uh youtube youtuber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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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r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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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jai i'm famous people together yeah so i'm sexy i'm sexy no you beautiful you beautiful thank you thank you uh shake hans thank you Alex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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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youi youi nice to meet you 하다 놀러가주세요 그 사람 비췄어요? 아니? 비췄면 안될 것 같은데 제 염경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심해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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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어 이거 다리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를 가까이 땡겨가지고 언니한테 녹색시를 했대요? 같이 치킨 먹자고 하자 그거랑 좀 아니야? 같이 마 조금 그렇지 근데 여기 앉으면 고민한다고 난 상관없으던데 너무 야해 아니 왜 한 대만 죽는데 이러고 치킨 먹어야 돼 아니 그러면은 아 반죄 바꾸라고? 반죄에서 아니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은거지 오일만 더 이렇게 먹은거지 근데 이렇게 먹자 이렇게 근데 연희 이거요? 이거 두개 응 맞은건데 이렇게 먹었는데 치킨이요? 어 치킨 치킨 뭐 일단 방죄 바꾸세요 언니 뭐라고? 해운대에서 치킨 먹방 아 병아리 아니에요 뭐 병아리에요 진짜 강남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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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에서 치킨 먹방 양팡 양팡 해운대에서 치킨 먹방 아니 부산 서면을 지우고 앙팡 아니고 양팡 양아치 아니 양팡 양팡 해운대 해운대 치킨 먹방 이렇게 오우 모래 바다지야 진짜 어 괜찮아 아이고 이거 진짜 러시아인은 나한테 두 팔을 던지는 거 같아 러시아인은 뭔가 모를 두 팔을 던지는 거 아 너무 섹시한데 이거 지금 아 괜찮다 얘네 자 드세요 아니 어쩔 수가 없잖아 이렇게 먹으려면 야한데 어 개맛있겠다 이것 봐 우와 오우 좋지 이것도 원래 이제 여기는 땀 무드거든요 아 그거 열지 마 그거 뭔가? 네 야 아 그러다 말했잖아 동물 다 흘렸다 씨 진짜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다 드세요 진짜 아 이거 어떡해 아 그냥 누워서 먹자 누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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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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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맛까지야? 근데 이거 진짜 먹어 짱짱집시는 쌍물을 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쌍물랑 까먹으면 우와 진짜 먹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니 뭐라니까 이거 쌍물을 까먹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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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맛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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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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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맛있어? 야 가자! 둘이 안맞아 내가 보니까 서로 답답한 듯이라는데 알겠으니까 그만 말해 개새끼야 여기서 우리 둘이 안맞는 거 봐 너랑 다 안맞아 야 미친새끼야 계속 도배해 왜요? 광채 좀 시켜주세요 도배하는 새끼 진짜 개새끼 개새끼 아니 우리 사이가 어쩌고 저쩌고 말했는데 우리 둘이 안맞는다고 둘 다 답답하다고 둘이 서로한테 답답해한다고 답답해하는 건 우리 사정이야 니가 알려고 하지마 우리 사이에 끼어들려고 하지마 넌 그냥 보기만 해 우리가 치킨 먹는 모습을 자 이제 누워서 먹어도 돼 당첨가라고 아니 얘가 그랬다니까? 그래도 내가 한마디 했다니까? 우리 친하다고 말했잖아 우리도 답답하다고 아니 얘가 답답하다고 했다고 서로한테 답답해한다고 울어라 시원하게 울어라 시원하게 울어라 시원하게 울어라 광활... 광활니네 저 남자친구 해운들 양반이야? 뭐??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게 아니하니까요 일단 누우대 그냥 먹겠습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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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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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이모님! 이거? 아까 이모님! 우리한테 치킨 파주려고 했던 이모님 지나가 앉아요 우리 이렇게 먹고 있는 거 봐 너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게 됐음 외국인들한테 치킨 맛을 한번 보여주고 올까? 언니 가서 가보고 내가 찍었 아 치킨! 테이키! 테이키! 너? 너? 아 오케이 오케이 치킨! 뭐다? 뭐다? 테이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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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지페리언이에요 이거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치킨 먹여주자 네? 안 먹을 잘 보이죠? 진짜로? 네 원래 그래? 한국사 비밀놈이? 그건 아니지만 기본으로 붙이면 먹지 않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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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담사랑 내가 여기에다가 그 이거 국물 여기다가 버리는 거 내가 다 밟고 있었어 쭉쭉 가라 했는데 냄새가 나 발에서 식초 냄새 와 비둘기 새끼 너 봐봐 누나 뒤집임나네 이렇게 다니고 있다니까 저 새끼 직장 여기서 키우는 건 줄 알았어 누가 보면 저 봐봐 쟤 봐봐 진짜 무법자도 아니고 남의 돗자리 위에 쳐올라가들았나 봐봐 누나 지금 집으로 온나 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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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사람 치즈사람 이렇게? 어 맛있어? 진짜 맛있네 이거 그쵸 근데 신발 거기 있는 거 알지? 내 신발 왜 저기다 떴어? 아니 몰라 사람들이 가져가던데 누가요? 몰라 진짜로요? 소코야라고 하면서 던지는데 몰라 야 그만두래 그만두래 해라 진짜 아 그만두래 해라 진짜 나 언니야 내가 더 나이가 많다 5살 정도 아 그만두래 해 진짜? 아 진짜 야 아 진짜 하지마 아 진짜 아 그만두 아 아 아 아 진짜 하지마 자만주세요 자만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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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 저 깍거릴까요? 아냐 아냐 무그? 내 걸로 내 걸로 먹어 난 배불러 근데 엉덩이가 쳐져 있는데 왜지? 이거 밟았나? 아닌 것 같은데? 어 나는 진짜 바다 왜 안 오냐? 너무 찝찝해 진짜 바다 너무 찝찝하고 나는 네 성격이 찝찝해 미안하지마 너 알고 사니? 미안하지마 여자의 진리가 이거예요 친구랑 같이 찍잖아요 내가 더 이쁘다 내가 더 이쁘네 응 내가 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애도 그래 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애는 자기가 너무 귀여워서 귀여워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니까 죽잖아요 근데 실제로 맞힐 때 진짜 못생겼어요 이거만 말할게요 목소리가 다 뜨고 있어 diligence 봉준 오빠가 들고 했는데 뭘 봉준 오빠를 불러 본죽이 진짜 몸매 너무 좋으시다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나 모르겠는데 어머 이거 특이인데 그만 먹을까? 그래 노래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여자 원칭할래요 와 그 사람은 진짜 이쁘다 비키지 않아? 나 크롬사람 좋아해 저 앞에 그거 앞에 그 물 녹차 색깔 비키니 별로 안 예쁜데 네? 별로 안 예쁜데 네? 언니가 앞에 예뻐요 그냥 예상 한마리구 그렇게 이쁘진 않은데 아 이쁘진 않은데 끊어 그치 이쁘지? 가자 슬슬 축제 갑시다 슬슬 움직여야 되거든요 일단 씻어야 돼 싫어하는 표정 짓지 마세요 무조건 도와하는 표정 지어주시겠습니까 너 오늘 나 친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미 친하잖아 우리 사우려고 만나는 거 같은데 우리 아니아니아니아니 진짜 너무하네 이거 다 치워야 돼? 이거 놔두고 가면 돼 이거도? 아 이거는 치우고 가야 돼 근데 우리 비닐봉지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다 막 갔어요 이거 버릴수 있어? 이거 어디에 버릇? 저쪽에 쓰레기 버릇 이거 어디에 버릇? 저쪽에 쓰레기 버릇 이거 버릇? 이거 버릇 안 버릇까? 어 너무 몸 아깝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먹었는데 너무 아 아 근데 나 한번 방이랑 침칠방 가고 싶어 침칠방 갈래요? 오늘? 어 안 가 다음에 다음에 근데 침칠방 방송도 하면 되는 데다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로? 말로만 한 거야 Have a nice day 안녕